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통역기 필요하신 분들은 통역기를 가지고 와서 예배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장 1절과 54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구속사 시리즈 6건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보면 구속사 시리즈 6건은 역대기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역대기 족보가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족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름밖에 없는데 아담이 시작해서 다 이름만 나오는 그런 족보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 책이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이 책 역대기를 썼을 때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에 쓰여진 책이죠 이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온 생애를 바벨론에서 지났죠 배운 것,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요호하다 그런데 노예로 식민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죠 힘이 없고 연약하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5만 명만 돌아왔죠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돌아와 보니 벌써 이방인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강대하고 숫자적으로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이방인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힘도 없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역대 상하를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9장으로 구성된 역대기 족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포로 귀한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수에 세지도 않는다 돌아온 이 남은 자들 너희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그래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자부심을 주기 위한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 그들만이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들만이 진정한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계속 공부해 보면요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남은 자가 새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역대기 1장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남은 자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자들이 새 아담입니다 새 아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것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열두 족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다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만이 5만 명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다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새로운 아담입니다 새 아담입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숫자들은 작지만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특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1장을 보면 아담의 시작입니다 족보가 아담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뿌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무엇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담 에덴에 있었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죠 모든 인류는 타락한 아담,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들은 에덴에서 아담이 가졌던 사명을 이어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담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단어 두 가지 다스리라 지키라는 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제사장과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다스리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이고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아바드와 샤마르는 같이 사용돼서 보통 제사장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했던 일들을 가르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숙이 18장 7절에 제사장의 직분이 나오는데요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음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을지여다 이 두 단어를 제사장과 연관시여서 쓰고 있죠 지켜 직분을 지켜 섬기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수와 22장 5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크게 삼가 여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일법을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지켜 여기 나오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이 명령을 볼 때요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인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이었던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도 밖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명령을 지키도록 섬기고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 아담입니다 가나안에서 새 아담인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쫓겨났죠 아담처럼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에게 아주 적은 숫자죠 돌아온 자들에게 가난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새 아담을 허락하신 겁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아담과 이스라엘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통해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이 비슷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다 알죠 창세기 2장 7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아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믿는 자들도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공식인데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영어, 한국말, 히브리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서 아담을 취하여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바, 민하, 아담하입니다 아파르 흙이고 민은 어디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더 나은데요 한국말은 그냥 흙이지만 영어도 약간 부족하지만 여기는 땅의 흙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땅에서 취한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기가 무엇인지 우린 다 배웠죠 히브리어는 네샤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은 이 제일 앞에 있는 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담이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하입니다 이 단어가요 아담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애돔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장을 보면 첫 단어가 아담이고요 마지막 단어가 애돔입니다 아담, 애돔, 아담아 이 모든 단어가 한 단어 아담, 아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세 가지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다 똑같은 자음입니다 다 자음모음만 달라서 다르게 읽히는 것이죠 이 어원의 뜻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간 그 붉은 흙의 색깔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으로 그래서 아담은 사람으로 땅에서 취한 흙처럼 그런 붉은 색깔을 가졌다고 그래서 아담이라고 지어졌고요 그리고 애돔 또한 붉은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흙에서 취하셔서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령이 되었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왕과 동시에 제사장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높이셔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성경에서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왕상 16장 2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후라는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였는데 북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여기 진토 아파르가 나옵니다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기 하였거늘 내가 여러밤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의 죄로 나의 노릇을 격동하였음지 전에는 너 그냥 흙같은 자였잖아 근데 너를 흙왕으로 만들었는데 나에게 다시 범죄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흙에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죠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1장 1절이 아담으로 시작해서 에돔으로 끝납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 아담 또는 아담아 땅을 뜻하는 아담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보면 1장을 볼 때 이스라엘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흙에서 취하여서 파생된 것이죠 이게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 역대기 2장 1절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역대상 1장 1절은 아담과 에돔을 보여주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흙에서 이스라엘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높이셔서 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지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을 보면 에스겔도 또한 바벨론에 살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원했을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 뼈들이 살아 일어섰죠 말씀을 주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이 표현도 창세기 2장 7절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죠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 아담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다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았지만 흙같은 자들이었지만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너를 높여서 그 가운데서 취하여서 높여서 특별한 백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 이스라엘이다 라고 에스라 선자가 남은 돌아온 이스라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들이 연약하고 약하였지만 우리는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역대상 1장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담 타락 이전에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아담인 것을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아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 또 보면 창세기 2장 7절과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령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이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죠 오직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은 7의 굽기 19장 5절 6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택한 백성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죠 우리가 다 흩어져 있었던 있었죠 우리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다 다른 민족인데 이제는 우리 모두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보셔서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거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극유를 주신다 믿어라라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막 거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말씀을 받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임을 받았죠 모든 온 인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이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새 아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택하신 자들이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자들 하나님의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께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자들로 택하심을 받은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 함은 남았다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남아야 되죠 마침부터까지 남아야 합니다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오직 남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도 오직 남은 자만 끝까지 남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택하신 바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남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에 진정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아담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승리로 완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축복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발로 성전에 나온 것 같지만 이 창세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모든 사람 각자를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택하시고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와 사명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봉헌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헌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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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